혈액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늘은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혈액을 더 맑게 하여 혈관 건강에 기여할 수 있죠. 생강도 마찬가지로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트는 철분이 풍부해 혈액 생성을 돕고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는 데 특히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연어나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액, 내의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유용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시금치에 포함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이며 철분도 풍부해서 혈액 건강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미역을 더해보면 미역은 요오드가 매우 풍부하여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 대사와 세포의 산소 사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역에 포함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은 혈액 생성을 촉진하고 높은 섬유질 함량은 소화를 돕고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품들을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은 혈액을 맑게 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이런 음식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먹으면 혈액은 물론 여러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